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오늘 자웅을 지존 겨뤄보도록 하자꾸나 원 투 쓰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포 똥 앤드 똥 가자고 그나저나 이...응탄은 왜 주는 거지? 모르겠어요 와이? 어디다 써먹으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포획패턴 아 그 그 포박패턴이 몇 개 있었어 아 포박패턴이 몇 개는 그냥 한 개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는 걸까? 글쎄...비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자식이 그러니까 벌꿀 같은 거 먹을 때 던지면은 으아 벌에 떡 묻었어 막 이러면서 던지나? 그런 걸 수도 있어 빡 으악 괜찮아 이건 되게 약해요 오오오오오 카운터 쳤는데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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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하아 아 아 아 아 아 으 yeah 으 으 잘 있 잘 있 으 으 자 지금까지 부시도는 한 번도 못 썼습니다 어려워 랜셉 저스트 가드는 아주 아주 어렵구나 뭔가 전략전술이 잘못됐을까 아 잠깐만 이거 찌르다가 아 도중 카운터가 없어요 중도 카운터 없습니다 부시도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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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쌉 아이쉬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방패전진으로 뚫을 수 없다니 으어워 으악 으윽 으윽 어이구 생각해 으윽 으어 으으으 으 오옹 으앗 Troy 으어억 우아 잠깐만 이거 답이 안 보이는데 저스트 가드를 저거로 막더래도 싸대기가 연타로 날라오기 때문에 카운터로 칠수 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좋아 미끼로 녀석을 팬다 아직 망하지 않았소이다 가자고 좋아 오 벌써 이만큼 좋아 좋아 자 렌스라면은 녀석의 머리통을 예리하게 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아니네요 겁나 어렵네요 나 지금 엄청 무섭거든? 확연하게 튕기지는 않으니까 안전감은 굉장히 있어졌습니다 네 안정적이에요 될 것 같은데 벌꿀 좀 채취하죠 아냐아냐아냐 필요없어 더이상 맞지 않겠습니다 자신있어졌어요 denial 발사ask 거시기 어싱기! 좋아 와우 파워풀한 예산 카운터가 없어! 도중 카운터가 없구나 나 이건 몰랐네 무시도가 카운터가 없어 찌르는 도중 카운터가 으아아아아악 자 쫀스트가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돼 헌터님 어떻게 반드시 아아아악 억 아 꺄악 빠이빠이 하아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애 잘못된 선택을 랜스는 뭔가 아닌 것 같애 혼토님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자 비스듬하게 이쪽으로 가서 비스듬하게 여기 있으면 이거 안 맞는단 말이죠 왠지 모르겠는데 자 어디가냐 자식아 좋아 이건 아주 좋아요 가성이 있어도 밀리는 기술 오케이 야 코가 너무 빨라 와 준비 동작도 없이 네 저게 제일 무서워요 저거 조환 아 조환 너 다르르 사뿐 으 으악 으아아아 가버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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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빨리 가! 괴물같은 녀석! 나아... 내가 지금까지 몇 대를 때렸을까? 후아... 이거 상당히 깝깝하구만... 35분 수렴을 바라볼까? 35분? 좋아! 곰탱이 같은 녀석! 마마가 마마가! 아쉽냐? 아악! 젤릿! 3맨! 머리가 안 닿는다! 레인스라면 닿을 줄 알았는데... 오! 와ering! 쟤뭐야 지구! 아!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aan! 아니 저게 저렇게 된단 말이오? 이거 끝까지 막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파이어뱅! 아파보이네 질릿! 그리고 스무스하게 함정을 써보겠습니다 예스! 마비 함정을 써볼게요 믿을건 함정뿐이 없어 마비 걸리면은 머리가 아래쪽으로 오겠지 자 꿀같은 딜타임입니다 젤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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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요! 발사어어어어 커식이 어 휴 어디가니? 아 뭐야 처스까지거 너무 어렵다 쉬Not 쨔 나 inspired by 야 이 쩌네기가 너무 빨래 진짜 이걸로 못 피해 으아악! 으에에에에에에! 으아아악!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이것도 아니야. 활은 어떤가요? 활? 아니요. 노노노노 활도 아니에요. 이 자식이 그니까 원투 원투 하는 것도 건어 입장에서 너무 빨리 근접이 되기 때문에 난 죽을 겁니다. 난 죽어요. 안 돼 안 돼. 건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원투 원투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차라리 건어가 쉬운 편이에요. 그럼 부시도를 한번 든 다음에 해볼까요? 조충곤으로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노노노노 녀석의 공격. 공격만이 일단은 중요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 일단 렌스로도 안 맞기가 너무 어려워. 일단 안 맞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방법이 없을까? 싸대기가 너무 빨라서 검사들이 너무 힘들어. 그런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건어가 나을까요? 야 이거 혹하네. 혹하는디? 좋습니다. 건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어.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애. 어. 쓰읍. 그래요. 음. 활로? 해보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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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 아 그렇습니까. 해본 사람들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그나마 건어가 훨씬 더 쉽다. 와 얘 진짜 어마무시하네 진짜. 엄청난 난관입니다. 대단해. 이런 똥을 봤나. 서프라이징하군요. 나. 건어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안정적이에요. 그래?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고요? 내가 하면은 훨씬 더 많이 걸리겠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안정성만 있다면야. 나는. 이를 따르도록 하겠소. 근데 쓸만한 무기가 딱히. 야. 그게 문젠데. 지금 건어 무기 중에서. 싸대기가 너무 빨리 발동이 돼서. 진짜 진짜 힘들어요. 야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보다. 무지무지 못 피하겠어. 빠라바라밤. 음. 라보로 할까. 해보로 할까. 라보가 아무래도. 더 가볍. 가볍하지 않을까. 라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보. 음. 네. 페이스 유지하면서. 안 맞는게 중요. 고. 맙소. 그 중간. 머릿속에. 강이. 강이 나도. 오. 오. 야. 하. 하. 이건 어때. 셀렉이. 라보다. 뭐다. 셀렉이 라보. 뭐다. 스텝 장전. 해볼까요. 날 도와줘. 셀렉이 라보. 바라바라빔. soonerź 죄떼아. 반자. 원탄은 뭔가. 통상관통산탄 이정도밖에 지원이 안됐었나? 뭐 괜찮아 난 어차피 탄 많으면 머리만 더 아파 차라리 이게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괜찮네요 빠라바라밤 내장탄은 참렬탄이에요 그렇습니까 내장탄도 꽁으로 주는거니까 다 써먹을게요 게스트를 성공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쟤네들이 저기서 지금 묶여있습니다 큰일났군요 다시 한번 도전이다 이번에는 이례적이게도 거너다 거너 승리를 위해서 이 모든것은 승리를 위해서 자 한번 달려볼까나 아 근성 아 괜찮습니다 가 아니라 큰일났네 큰일났네 괜찮아요 가능해 산탄과 통상탄 레벨 3과 관통탄과 다 챙겨야지 소울풀 라보가 속사드는건 섬광이나 유탄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그런가 흠 라보장인 얘기로서는 그렇구만 뭐 속사가 없어서 더 좋다고 해야 되나요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옮기기 이게 탄 이제 원래는 이거 안그랬었던거 같은데 탄이 이거 배열하는거 순서대로 나오던데 그대로 원래는 그냥 지멋대로 자동정룰되서 게임 내부에서 그게 설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몰라 여기서 순서맞춰야돼 흠 흠 흠 흠 흠 나아 자아 아야야 이거이거 여기까지 폭탄까지 다 완벽하게 흠 아 숙이 아 맞다 숙이 큰일났뻔했네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반동이 커서 어찌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 알겠어 반동이 큰 탄은 조금 자체적으로 버릴게요 쓰면서 가리겠습니다 쓰면서 흠 흠 흠 나아 이거 냅다 튀기 쓸까요? 절대 회피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건 어때 오 빠꾸 오 좋다 이거 한번 멋있게 쓰겠습니다 이거는 한번도 안 써먹었는데 실전에서 해보자고 봄돌이 대상으로는 이거 상당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식이 나를 향한 다음에 엉덩이 찢기를 쓸라 그래 또는 장풍을 쓸라 그래 연어 장풍 네 그거를 간단하게 피하는 거지 이걸로 해보자 가자 흠흠흠흠 현재 셀렉이 라보 속사 지원하는 거는 내장탄 네 참렬탄 밖에 없습니다 참렬속사 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맞아도 두발이야 두발 어 애석하네 좋으리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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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 내장탄 속사 없습니까 저런 애속하네 정말 가슴 아프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또 왔다 이 자식아 또 왔어 아 또 왔어 자 머리를 맞추는건 정말 어려운 것이기니 아 이거 장전하는거 아니지 다리밖에 못쓰겠는데 아 저거 함부로 저런 짓거리하면 안되겠어요 아 깨달았어 천재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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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봤어? 소름 돋았다 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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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고 못피했어 어허 또 다시 으어어 제대로 맞았어 에너지파를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크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수가 건호로 이렇게 그냥 겁나 얻어 터지면 어떻게 얻어 했냐 그러니까 근성을 꼭 잊지맞고 튀어야되는데 아 모든게 후회스럽구만 나 일단.. 네네네네 방금은 시..실수였어 아.. 부들부들 하는구만 정말 실수였어 근데.. 머리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엉덩이를 써야 될까요? 난 그것이 궁금하다네 와우! 어이구! 야옹이들을 빌어! 야옹이들 어디갔어? 어이구.. 으흠! 니네들이 몸빵 좀 세워주랑 ksyo פmm.... 야하하 좋네 한 발씩 쏠거면 해보가 낫지 않을까 이거 이거 안좋다 네 3레벨 쓰겠습니다 이거 이거 안좋아 무지무지 안좋아 지금 라보에 어 그런 이점이 하나도 없어 이럴거면 해보 쓰는게 훨씬 더 낫죠 멀리멀리 도망가자꾸나 그래 머리 한번 놀려보자 스텝이 없어졌어 이게 스텝이 네네 열심히 굴러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경풍 아 이건 탄이 튕기는게 아니라 도탄입니다 도탄 근데 2레벨이 더 쎄다는 얘기가 많은데 글쎄 아 잘피하는데 조심해 조심해 으어어어 이거 으쩨 아 내 몸이 위험해 발사 폭탄으로 딜한다 설마 설마 저 연어 같은거 막 아 에에에에에 물약 타이밍이 안 나온다 짠 연어 맞으면 아픈가 허허허 무서워 안 맞을래 어 아이씨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네 정말 솔직히 스텝보다는 그냥 구르는게 편해서 모르겠지만 스텝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얘는 스텝의 의미가 없어 유도가 있어요 유도가 어어 유도가 있단 말이야 유도가 어어 달려오는거를 스텝으로 피하는게 불가능해 어어 아마도 그럴거에요 차라리 구르기가 나을거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덥성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쏴주겠다 아프게 말이다 어쭈 뭐야 이거 으아하하하 웨이크 웨이크 와 뭐지 이거 난 꿀먹으러 가는줄 알았어 웨이크 봐라 아 아이 되게 못맞추겠어 헛 진짜 별짓 다해 얘 크으 대단해 헛 어 잠깐만 아야야야야 약간 불편하다 이게 헛 좋아 지배 아 왕 아 이렇게 Drag 유도가 게임 이빤이 이빤이 너무 너무 평평 했어 그래서 녀석이 얼마큼 다가온지 거리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해보가 좋아 답이 안 보여 잠깐만 해보라고 하더라도 이거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되게 힘들다 회 그 업을 띄우고 스텝하면 장판 한 번이 피해집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얘는.. 얘는 아닌 것 같애 싸대기도 엄청 잘 때려 얘는 뭔 짓을 해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무지도가 필요할 것 같애 활로 하시죠 활! 음.. 활 활 말이지 알겠습니다. 활로 한번 해보죠 활 아주 빠락을 해보자꾸나 음 컴퓨터로 하는 건가요? 너너너 닌텐도 기어코 승리를 쟁취해보자꾸나 아 이거 강화되네 음 디노할을 만드세요 디노할? 나 근데 디노 소재 없는데 디노알이 그렇게 좋아해요? 알았어 디노알 셀렉이알 오 이런것도 있네 흠흠흠흠 자 요렇게 암 절대 회피가 나을거 같애 오 절대 회피가 나을거 같애요 난 아마 죽을거야 살아남을 수가 없을거야 브라키활로 멸기병 써보는건 어떻습니까? 브라키활 만들 소재도 없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소재에 녹아다 많이 했는데 소재는 턱없이 부족하네 진짜 미안하지만 불가능 이게 최선인거 같습니다 근성 띄우세 근성을 어떻게 띄우지? 여기서 뭐 누를까요? X를 두번 누를까? 아니면 뭐할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 음음음 근성을 어떻게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근성을 아니요 고양이가 지금 계속해서 저 뭐냐 출장가 있어서 힐러 고양이를 데려올 수가 없네요 제게 벵구 벵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자식 때문에 지금 셋이가 돌파할랑말랑 하고 있어 세시 이전에 녀석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말이다 나아 정말 어려운감 음 가타카나 도자를 확인하면 되요 도 알겠습니다 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속성 강화병 속성 강화병 속성 강화병 자 이거랑 저거랑 저거랑 이거랑 쓰읍 이거 조화뿐까지 가져가야되지 않을까? 아아 머리 터지겠네 이거 아하하하하하 아아 음 음 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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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도 도 도 도 도 곡물 플러스 술? 나 사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정하는 페이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뭐지? 어떻게 하는거지?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 곡물과 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는거지? 아 이게 먹는게 틀리나보네 어 그러네 음 어 스킬이 딴거 뜬다 암협하게 그런데 음 음 어 달라 달라 어 그렇구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을게요 어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 나로서 나로서는 불가능해 짠 얌 얌 한 대도 안 맞으면 돼 아 그래 자 이제는 안 맞을 때도 되지 않았어 어 안 맞을 때가 됐나 글쎄 네 네네네 허그랑 그 짱풍 그거 두개 네네네 그거 두개만 안 맞으면 원큐 안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거 두개만 안 맞으면 돼 음 딱 두개말이다 딱 두개 깼을 수 있네 한개밖에 없네 적격병을 따로 사야될 것 같아요 됐지? 그 다음은 조합분이 필요하오 조합분 오 가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이님 반갑습니다 제트게이님 반갑습니다 흠 뭐 하려고 그랬지? 자 조합분 버섯 찾는 것도 일이구만 자 버섯으로 한번 찾아보겠소 니트로 거시기 어 이거랑 병 그 다음에 조합서를 다 가져가 어? 화약초라구요? 잠깐만 조합식이 달라졌나? 그럴 리가 잠시만요 엥?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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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병 병 병 병 병 찾아볼 병 병 병 아 버섯은 레벨이 2에요? 아 그렇습니까 화약초를 가져가야 된단 말이지 한번 볼게요 아 그러네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화약초 20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화약초 쓰는구나 어휴 큰일날 뻔했어 어 고맙소 아주아주 큰일이 날 뻔했어요 땡큐 화약초 자 준비는 끝났다 이번에도 준비만 끝났다 아냐아냐아냐 각오까지 예쁘게 다졌어 정말로 말이다 꺼내기 오케이 가자고 음 이번엔 활입니다 자 모든 종류의 무기로 한 번씩 다 해보고 있는데 스읍 결과가 영 좋지 못했다 만 지금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않소 베어트K님 초콜릿 15개 선물 고맙습니다 이거는 못쓰지 이것도 못쓰지 먹 패스 네 간격병이 1레벨이랑 2레벨로 차별화가 됐어요 음 글쎄 난 이게 높은지 상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기존의 간격병에 비해서 2레벨이 더 센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더 센가? 음 잘 모르겠어 냠 냠 아 간격병을 간격병을 원투 두개 다 쓸 수 있는 활이 없다고요 어마이갓 이게 도대체 뭐지단가 뭔데 상관없어 어차피 2레벨 지연되면 2레벨만 쓸테니까 그렇지 않겠어 으악 잠깐만 판을 껴야지 아이고 느낌 이상해 벌써 오우 찰제 똥빵새를 그냥 마구 쏴주겠어 원투 유도 호챠아 놀래라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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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호잇 잠시 아 어 여상 아 으이여이여 아까워 낭비 낭비 낭비야 낭비 오 깜짝이야 자 녀석과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겁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거너님 여기 있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으악 야! 잠깐만! 갑자기 멈췄어 정말로 그래 비약을 먹지 않겠니? 까불지 말고 아 이거 저 뭐냐 고양이 폭탄도 가져올 걸 그랬어요? 고양이 폭탄이 정말 필요해 얘 포션 절대 못 먹게 이것도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거 같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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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돼! 어! 아니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 안 쫄아도 될 것 같다 헤어허그 아 무슨 태기여? 어 여기 반응이 느려 음 됐어 나 이거 조합이 없네? 잠깐만요 조합이 없어요 조합이 오케이 오케이 아래칸 통해서 난 조합하고 했었는데 음 이거 절정 안해야겠네? 그렇지! 거너는 머리동을 때릴 수가 있죠 음 음 어허 아주 좋군 아주 좋군 안 좋군 아 아 아까 부르라 나 얘 약점 머리인가요? 머리가 아닐까? 아이 뭐야 이거 내가까지 오다 와라 천재같은 녀석 아 아 강사를 잘 써야되겠는데 아 잘 써야되겠는데 어 아까 부르라 으아 나노링거였어? 어 어 소름돋는구만 아 비약을 여기서 또 써야되 아 잠깐만 낭비야 낭비 어 왔다갔다 해야될거 같애요 너무 공격을 피하기가 어려워 어허 힘들어 저지간 그나마 지금중에서 제일 나은거 같애 지금중에서는 어 괜찮네 싸대기 도중에 대상 바꿉니다 그런거 그래요? 오 몰랐네 한 마리 노리면은 오 무조건 그 사람만 때리는줄 알았는데 아니네 으어악 하 으악 아 으악 으악 탈출! 티티 아 그냥 마셔버려 냠냠 으악 으악 세상에 세상에 으악 자아 놀랍구만 좀 마이 뚝 또 시작이다 으악 아싸 재수도 좋다 이번엔 이번엔 살았어요 이제는 속성병이다 아 잠깐만 됐스 온D 으앗 분노 전에는 그냥 쭉 이동해도 안 맞는 거 같은 내가 아니라 티어 퍽퍽 절대 회피를 써도 사거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안쪽으로 진입해볼까 소름이 돋는구만 절대 회피로도 안대 요 뒤쪽으로 빼면은 안돼 얘 머리를 부수어야 된다고 하는데 머리가 솔직히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 엉덩이를 친다고 해서 자빠지는 것도 아니야 잘 자빠지지도 않아요 강주약을 하나 더 먹어야 될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저 패턴은 그냥 달려야 돼요 납도하고 그렇습니까 와 진짜 얘 답이 없네 이렇게 된 거 납도술을 띄워봅시다 답은 납도술이었던 건가 납도술 어 안됩니다 안돼요 돼 돼 돼 뭐가 안 돼 장풍 아버 녀석 어 내가 뭐 맞았지? 몰라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야 왜 이렇게 얻어맞는 걸까 자 지금 다 냠냠 짭짭 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흠흠흠 이제부터는 진짜 한대도 맞으면 안되는데 발림 도와줘 발의 신이시여 도와줘 안쪽으로 구른다 달려 어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애 아닌가? 아 아 사거리 왁그룹 나가버리네 음 음 으흐 에이구 우차 우차 와 녀석의 머리통에 제대로 꽂아놨는데 성공했다 오 시점 변환 아주 잘해야돼 저-ult 어느정도 깠을까 하... 무섭구만 네, 네 원 투 원 투 에어허그 이건 정말 무서운 공격이었네요 절대 회피를 너무 아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잘 때린 것 같기도 한데 아 이상하네 잘 때린 것 같지 않나요? 어 글쎄 헐 더 이상의 병이 이게 다다, 이게 다야 클났네 팔을 풀어줬으면 좋겠소 막아났으니까 암정을 깔아서 조금 암정 안가져왔네 잘했어 암정을 안가져왔네 내 인생 끝인가 으아아아 오! 완큐에 죽진 않았어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구만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가 없단다 목숨을 구원 받은 느낌이에요 분노가 도중에 갑자기 풀렸어 대단하구만 벨어허그 저거 맞으면 골로 가는겨요 골로 가는겨다 아 강사 막 쓰지 말아야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겁나 팔팔하구나 으아 헛!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잘못했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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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어 녀석이 돌아본다 애써 어 차지하고 있다 쏘면은 저렇게 됐네 아아아 나 이건 방금 깨달은 거식이야 호호호 갑자기 달려들어서 못 피하네요 얌 강주약을 세 개나 쓰고 있어 너무 아깝다 네 돌아보고 쏘면은 늦네 이게 보니까 그냥 뒷통수를 노리자 뒷통수 그냥 저 녀석이tur 涙 컨택을 하지 말자고 어엉 헿 엠 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쟨 그냥 다른 맵으로 갈라 그랬던건데 아 아 서러웁다 아 서러워 괜찮아 자 또다시 찾아왔다 또다시 찾아왔다 이 자식아 또 꿀먹으러 가는게 꿀 냠냠 그냥 엉덩이 쏴볼까 어 이렇게 가만히 내뱉었다가 머리통을 사정없이 쏴주자 원투 데미지가 들어가는거야 안들어가는거야 모르겠어 자 들어가는걸까요 좀더 앞쪽 앞쪽에서 할걸 그랬나 미동도 없어요 대단해 예어 싸아 으어었 흐으으으으으으읍 우 우 Vielleicht 왜 또다시 깜빡했어요 네 녀석의 뽀얀 배대기설을 구경하다가 이거 뭔가 답이 곰돌이 스렵 엄청난 고통이야 얌 다시 도전이다 원수레 남았다 몇 수레 원수레 가능하겠네 자 이거 나왔어요 원투 머리 쏘다가 빗맞출바에는 엉덩이를 쏘겠다 현명해 안쪽으로 그러면 돼 안쪽으로 원투 자 이제 슬슬 강조약을 먹겠습니다 아 아까워 아 아까워 너무나도 아까워 진짜 자 세상에나 최고로 아깝다잉 으쭈아 헐 아 으 으 으 으 겁나 빨빨해 으 으 위로 어쩜 좋소 에 이모 오시고 해모로 해모로는 솔직히 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해모 머리가 너무 높아 네네네 다 저 확연하게 거너가 그나마 답인 것 같다 ㅁ 으 나 이제 병이 없는데 으으으으 병이 없는데 병이 없는데 가능할까 너무 무섭구만 정말 너무 위험해 너무나도 위험하구나 자 모든 병을 다 썼습니다 녀석은 아주 팔팔하구요 일을 어쩜 좋을까 난 활은 아니었던 걸까 삼수가 나를 부르는감 삼순가 냠냠냠냠냠 그 끝판왕 비교가 안돼요 비교가 이 자식은 정말 알이 꽉 차있다 이 쬐까난 몸에 쬐까나진 않지만 모든 빠와가 밀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알이 꽉 찼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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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데 병이 없으면 안되는디 병이 없으면은 글쎄요 엉덩이만 친다고 해서 글쎄 조합부는 벌써 다 썼습니다 진즉이 다 썼어요 괴물같은 녀석 썩 물러가라 원 투 어 드디어 한 번 자빠졌어 드디어 한 번 말이다 가령을 그냥 쏴버리겠다 빵빵 한 번 자빠졌어 얘 뭔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된 녀석이야 원 투 무기가 화석성이면 좋았을텐데 확연하게 이게 준비성 부족입니다 디노 소재의 활이었으면은 글쎄 벌써 그래도 절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젠 병이 없어가지고 어 그나마 아 마음이 편안해 이거 영 좋지 못한 회피였어요 자네는 지금 죽을수도 있었단다 하느님이 보아사 부조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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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 봤어 저거 저거를 어떻게 피해 저걸을 대체 어떻게 피해 강사우 salt 인거 같은데 연사가 나강네요 사비кие단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야 큰 σt 양 Visa 먹는게 이렇게 스킵 돼요 어이 설마 설마 했는데 저게 돼? 몰랐네 아까부터 저게 캔슬이 안되더라구요 좋아스 스무스 스태미나 관리 더이상 강조하기 없기 때문에 스태미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자 다섯번째 혈키기만 유도성으로 확 돌아가는 걸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다섯번째만 그래요? 그러고보니 그렇네 확연하게 그런 것 같아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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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라... 원 투... 하... 정말 쫄리는구만 하하하... 으아아아앍! 으아아앍! 아 스쳐는 대기만큼 달았어! 으아아아앍! 제에에에에에에엔! 허... 안 LOL 눈톱기 때는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했었어요 내가 눈톱기 어떻게 잡았지? 걔랑 얘랑 지금 비슷한 클래스인데요 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아니 마지막 남은 감주약이? 오, 정말 좋구만 아, 그러지마 건들지마, 제발 나줘 잘했어 너, 끝까지 이러기야? 녀석이 지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셨네요, 얘도 지치긴 하는구나 왠지 위쪽이 더 음 음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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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맵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 어, 얏 모든 포션을 다 먹었다 마지막 남은 최후의 외국략 그레이트뿐이 없단다 괜찮아 강사를 쓰지 말까 혁 현명한 선택이야 너무 위험해 원투 고난하군 고난해서 미치겠군 차라리 이런 패턴만 계속 써주면 과만한 남 편하지 어 그게 좋아 그거 어, 그거 hai 그거 그거 너무 좋아 그거 엉덩이 엉덩이가 좋아 어 어 어 손을 실어 으 어 그래 그거 그거 바로 그거야 내 말을 듣고 있는걸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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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아차 야 연어장풍 고마워 셋 넷 다섯 원투 으아아아아아아아알 녀석이 다리를 절고 있다 다리를 다리를 절고 있다 비약 낀 걸 tycker 이상해 함정가줘 포획할 걸 모든게 feeds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게 분노 전이라서 피해진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헌터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피해 그래 원 투 조금만 더 이쑤시개를 던져서 수렵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쑤시개 말이죠 김오식어 장풍 이쑤시개 위험하돈다 자 다시 비분노 끄아악 함정을 꼭 들고 다닙시다 하하하하하하하 크크크크 아니야 자 지금 활로 되긴 되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간이 요만해져서 안되겠습니다 안되겠어 다른 방법이 시급하오 나 활은 염통이 요만해져서 안되겠습니다 희망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아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네 뭔가 엉덩이 쏘는 건 잘못됐어요 이거 머리만 사야되는데 너무 어렵다 활로 진짜 어려워 나는 도저히 못할거야 다른 무기로 도전해볼게 걸렌스는 아마 막다가 끝날걸 아까 렌스 꼴이 날 것 같습니다 걸렌스 말고 흠 뭐로 해볼까 심한을 넣은 한송검을 사용해보세요 흠 심한 노노노노 아까 저 뭐냐 디노발드 세트 자체에다가 심한을 달았습니다 한송검 아까 써봤는데 녀석의 손 싸대기 때문에 불가능해 미안하지만 한송검은 보류 어 기각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한송검도 확실히 튕기지만 않으면 한송검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음 곰 그래 한송검으로 다시 해볼까 아까는 튕겨서 좀 많이 맞은 감도 없잖아 있었어 음 음 그래요 아냐 아냐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담 음 방어구를 더 강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차지엑스로 해볼까 어때 차지엑스 음 차지엑스로 그냥 너 죽고 너 죽자 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소 자 차지엑스로 해볼게요 부시도 차지엑스면 될 것 같아 딜타이밍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잘 나오는데 나도 못피할 공산이 커 어허 네 음 나도 못피할 공산이 큽니다 싸대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의문이지만 아냐아냐아냐 이거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르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냥 지르는게 훨씬 더 도움이 돼 음 생각하기를 멈추자꾸나 헌터 여러분 음 바라밤 좀 딜로써 녹여야되겠어 음 극딜이다 극딜 밖에 답이 없어 극딜이야 근데 음 화석성이 없나 이제 보니까 아 그놈의 화석이 없나 눈물나는군 아 화석이 없어요 이렇게 된 이상 유탄병 차지엑스를 만들어야 되겠네 음 불속 유탄병 차지엑스 음 바로 이거다 음 멀티 들어가면 강주약 좀 드려야되겠어요 아하 다섯개 날아갔다 네 비약 두개랑 회복약 그레이트 열개랑 강주약 다섯개가 날아갔습니다 게다가 전 화살 병이 다 날아갔어 이런 지길 냥 냥이 아직 출장이죠 아 이제 왔습니다 삼수레를 또다시 타버렸기 때문에 오 정말로 기쁘구나 너희들이 돌아와줘서 정말로 기뻐 어 아 이젠 돈도 없네 큰일났다 재정난이다 재정난 재정난 재정난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잠깐만요 이게 맞나? 음흠흠흠흠흠흠흠흠거 아닌데 뼈차 지엑스 강화했어야 됐는데 이런이런이런이런 음흠흠 레우스는 강속성 병이었어요 어 노노노노노노 화석...그 유탄병이에요? 소재가 부족하네? 아뇨아뇨아뇨 만들순 있어 처음부터 퇴크 타면 만들순 있다들아 자 또다시 해보자 공 또다시 으이구 이건 뭐야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큰일났구만 차지엑스가 뭔가 삐리 딱 왔는데 써먹을 수 있는 차지엑스가 없네 으흐으면 수소성은 안될거 같은데 정말로 그냥 독탄병을 쓸게요 독탄병 그래 독탄병을 쓰고자 그만던 디노소재 Egyptians 어디 갔을까 모르겠습니다.의문이에요 어디갔나 도대체 어디갔나 아무도 몰라 자, 냐옹이들을 수고하고 다음에 예쁘게 보낼게요 힐 고양이랑 함정 고양이 두마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서포팅이 없고서는 솔직히 어렵구만 심한 띄울 수 있나요? 음.. 글쎄 무기 소켓이 있었든가 없었든가 무기 소켓만 있으면 넣을 수 있는데 봅시다 있어!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네 으음...으음...으음...어디 보자 네! 넣었어요 이거까지 빠지게 되네 자 심한까지 띄운 자아지엑스가 완성이 되었단다 고양이를 장비하고 도전해보지 않겠어 아 뭐야 이게 니네 어디갔어 어? 아 쟤네 지금 연습하나봐 내가 언제 보냈지? 기억이 안나는데 뭔가 지금 기술 전수 중인 것 같은데요 기술 전수 중 보자 아닌데? 얘네 뭐 어디간거야 어 어디지? 어떻게 된거지? 돌아와 컴백 이게 뭐야? 밤바라밤 사라졌습니다 에? 아아 교역소군요 아 왜 이걸 생각 못했지 컴백 컴백 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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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의 도움이 간절하던데 아 여기 있었구나 어 캔슬을 시키게 시키도록 하겠소 돌아와 돌아와 좋아 교역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군요 자아 이번에는 실전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니? 어 미쳐버리겠거든 자아 아잇 뭐야 이거 토미 토미와 피 흠흠흠흠흠흠 잠깐만요 스킬까지 흠흠흠흠흠 함정만 깔아줬으면 좋겠어 함정만 어 딴거는 다 필요없어 함정만 깔아줘 오 너는 힐만 불어줘 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흐흠 됐으 완벽하오 음.. 이것도 빼고 싶은데 이거 이번에도 준비가 끝났다 약초 필이 안 달아주시네요 큰거만 큰 데미지만 올려주게끔 회복필이를 진으로 썼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덧은 스킬이 없었습니다 짠 다른 스킬 막 이것저것 복잡하게 넣으면 다른 스킬도 막 쓰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만화가 없어서 아마 못쓸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제가 저런식으로 생각해서 맞춰본적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네 고양이까지 맞춘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게 맞는 수술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아 포션이 후아 으흠 포션이 포션이 부족해 뭐 어니도 부족해 큰일났군요 이거 대사단이요 대사단 아 지는 게이지 소모라서 자주 안쓰이지만 아아 아 쬐까난 피리는 이제 보니까 아 스킬 게이지가 안다는구나 아 그러네요 몰랐어 어 생각을 못했군 방어구 강화 안하시나요 아 맞다 그것도 있었지 야 뭐 이렇게 빼먹은게 많을까요 방어구 강화도 한번씩만 더 하자 네 돈이 진짜 달아날 것 같거든 어 머니 얼마나 드는 거야 이거 와 되게 많다 강화하는 데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네 강화하는 데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네 강화하는 데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네 음 이제부턴 생각을 해야 돼 됐다 골고루 어 골고루 아 자 대체 황어력이 200이 넘을까 이러면은 어디보자 200이 넘네요 야하하하 딴딴해졌어 정말로 딴딴해졌어 이제는 깰 때가 됐다고 생각하네 훈터 음 음 피리 그 다음은 어 약초 피리가 있네요 깔끔해 완벽한 준비가 됐다 네 지금 까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준비가 완벽해 깔끔합니다 다시 한번 출발해 보기만 하면 될 일 야 벌써 3시가 넘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방송해 본 게 정말로 오랜만이군요 마 마리아 보냈었지만 너 때문이야 이게 다 곰돌이 너 때문이야 이 자식만 없었더라면 지금 꿈나라에 있을 텐데 이 자식이 너 때문이야 짠 짠 비약이 필요해 짠 가자고 아 고양이들이 맨몸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고양이 장비를 안 맞췄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습니다 일하고 와서 덥지 않을까 원 투 원 투 짠 짠 짠 추풍 낙엽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토미는 괜찮아 함정만 깔아주면은 자기 본분을 다 한 거에요 화이팅 스킬 다 떴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 더이상은 필요없어요 그냥 다가가가서 어 아 이거 시가 안 나올 거 같은데 자 오우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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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 다섯 번째 빵치가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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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야 유도 어어 자 아 러브샷 맞을만해 어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좋다 네 지금까지 중에선 제일 좋습니다 어 개난말을 한 것 같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어 얌 누가 이기나 해볼까 응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아 아 아 이건 뭐 이건 뭐 야 자 자 자 하나만 먹자 하 하나만 똥 끼 같은 녀석 니아 분노전에는 조금 할 만했는데 훌 씀 메 opin 하아 이 재식 음 돌리 가 어 이게 바로바로 피해버린단 말이지 휴 저거저거 저거저거 으악 괜찮아 어 맞을만해 저스트의 피로 막아도 여기까지 날라가네 알았어 야 좋아 독에 걸리긴 할까 저 곰돌이 글쎄요 어 어 어 잘못됐어 뭔가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미친듯이 딜을 말하면은 나만 죽는다 아... importante 검 검 검을 이용해보자 저 pinch 저 자식 스톤율 되게 높습니다 아까 만나자마자 한 대 맞으니까 바로 스톤 걸렸던 적도 있어요 TWON 지금이라도 멀티 소집하시는 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게임을 죽창 싸움 하듯이 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완성하도록 하겠소 잘못했어 자존심을 구패대ht땐가 아... 지돈같이 나는 자존심 버릴까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너무 강하다 감해도 너무 강한것 같소 저도 한번 Rodrigo 나오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 번쯤은 가능하지 않겠소? 한 번쯤은? 다시는 설프를 하지 않겠소? 한 번쯤은? 5번이었었네 한 번 다시 붙어보자 이꼬 요호호 그니까 아까 포획이 되게 아까웠다 그쵸? 싸대기! 이거는 정말 좋은 팁이에요 다섯번째 핥히기는 확 돌아진다더라 이거는 정말 좋네 역이용할 수가 있잖아 좋아요 요화 요화 큰일 날 뻔했다 해 독 걸렸다 네 한 번은 독을 걸었습니다 괜찮네 지금 몇 번째 도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몇 번째지? 모르겠어 아니야 가능하지 사실 이때가 제일 무방비 상태 아닌감 어느정도 팔만큼 패다가 그 다음에 똥 던집시다 이거는 극딜 타이밍이야 오 경직 걸리네 오 피했어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말이다 고맙다 많이 때렸어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 희망이 보이지 않네 에너지 천재같은 녀석 아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는 건데 요녀 살 원투 아 아쉽구만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아무데나 막 치고 있는데 으아아아 잘 피했어 잘 피했어 한번 써보자가 잘못된 선택 요호 그렇죠 야하 녀석이 지쳤다 헌터 여러분 지쳤다꿍 으아아아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뭔가 해답이 보이고 있어 오오오 해답이 해답이 보이고 있어 뭔가 소화가 되는 느낌인데요 갑자기 묵은 응이 내려가는 느낌이오 어디가냐 어 만약에 녀석이 함정에 쏙 하고 들어가준다면은 독함정이에요 어 아 야 이럴이야 쯄아 아잇 노 이게 무슨일이지 헤헤헤헤헤헤헤 무슨일이지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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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있으면은 안맞아요 이상하게도 어 아퍼컷 돌려 한방 3개 때려줘 체킷 신났다 원투 안맞지롱 오케이 차라리 살살 맞아서 다행입니다 해봐 해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르다 겁나 빨라 미친듯이 달렸어 미친듯이 말이다 도션 하나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고마워 자식야 내가 펼 차례다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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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투안 왕투안 하하 자 상당히 재밌구만 이젠 솔직히 즐길 수 있어 음 음 이제는 여유가 생겼어요 가능하지 샥 이거봐 이거봐 산투 헐 아닐수도 있어 어 샥 샥 음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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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옷!!! 오쩌쩌 얜! 툰퉁한 녀석! 자아 오케잇! 어? 잘해야되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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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두하시고 포션을 먹어야 되겠어? 말아야되겠어? 먹어! 쑥이만 잘쓰면 될 것 같은데 쑥이만 수기만 말이죠 에너지 플레이더 보았나 당구치는 줄 알았다 원투로 자 가포로 막았는데도 이만큼 가포로 막았는데 이만큼 난 이제 죽었군요 잠깐만 어어 살살 맞았어 괜찮네 자 원투로 올리고 아 를 피해야되 그렇죠 녀석이 다리를 절고 있다 헌터 여러분 발보다 10분 빨라요 빠르다 빠른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빠른거라 치자 이거 있어야 돼 곰돌이 내 이녀석 단죄하리라 어떻게 함정을 깔아서 말이다 내가 완벽하게 해소하겠어 함정때문에 내가 지금 망했었던거지 함정때문에 어 함정으로 망한거야 다시 함정을 흥 은 PRIVAL 그대의 뜻이 그렇다면 ствен 찢어 캐릭터일수도있어 이거 빵! 원투! 짠! 짠! 야! 호호호호! 다시 돌고! 죽갔어 죽갔어! 진짜 죽갔어! 아 아니아니야 괜찮아 한번 잠을 겨뤄보자 자웅을! 막았는데, 막은 건데 체력이, 체력이, 체력이 부족해 이게 어디, 어? 방패 강화도 안 된 놈이 까불어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제는 이 수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수레 정도는 가붙해 일상이지? 아무것도 그렇고 말고 일상 중에 일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 이거... 아, 잠깐만 아, 느낌이 이상한데? 아, 느낌이 이상한데? 함정을 쓰지 않겠다는 거시기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철회 너 지금 꿀 먹으러 가는 거니? 진짜야? 진짜 꿀 먹을 거야? 어? 정말이니? 에너지! 블레이더! 집어치워라! 아앙 아하하하하 아아 아맞다 슛brush 아아맞다 슛brush 흐흐흐흐 あ하하ины 자 마지막 한방 이쁘게 먹여주자고 이쁘게 이게 독데미지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나봐요 약점속성도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독도 괜찮네요 내가 먼저가서 녀석의 멱을 따겠습니다 저거출력 속성해방배기 이걸 막고도 버텨? 그렇지 곰돌이를 곰돌이를 때려잡는 데 성공하였어 헌터 여러분 차지엑스 쓰세요 답은 차지엑스였어 해답은 차지엑스였다고 가차엑이라 불러줘 가차엑스 이 자식이 사실 끝판왕이 아닐까? 네 이거보다 더한 놈이 먼원세상에 존재할까? 글쎄 잘 모르겠어 답은 역시 딜이었군요 수비적인 플레이 어? 야가 빠진 플레이? 다 아니었어 딜이다 극 딜 하아 성공이다 성공 하하하하하하하하 나도 스테미나가 다했네 헌터 여러분 아 스테미나가 어떻게? 다 해버렸어 쌍만이지 오늘 그냥 밤새버렸네 음 야 간만에 밤샘이야 스읍 여기서 자게 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음 여기서는 아주 컨디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단다 자 시간 여기서는 일단 어 방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판검 컴 예쁘게 잡아내는데 성공하였으니 금일 수렵방송은 여기서 예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연말 잘 보내시고 모두모두 수고 많으셨고 이 늦은 시각까지 봐주셔서 고마울 따름이고 고마우니 굿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잠 주무시고 저는 오늘 오후에 올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공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모두 바이바이 굿잠 되시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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